계곡이 깊어 구름이 반이고 낮이 반으로 짧다는 우니람 바니람은 물맑고 아름다운 데다 지리적 위치로 전라 충청 경상도 분들이 가리지 않고 많이 찾는 곳입니다. 금산에서 25km 전주에서 45km 대전에서 49km 거창에서 90km 김천에서 96km입니다. 물놀이와 주차, 캠핑시설이 곳곳에 넓게 잘 정비되어 있어 휴양지로 손색이 없어 보입니다. 먼저 삼거마을 입구 대불삼거리 부근이 잘 정비된 주차장, 캠핑장과 깨끗한 계곡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어서 소개합니다. 전북 진안군 주천면 대불리 75위 1위입니다. 넓은 주차장 옆에 식당, 민박, 치킨, 슈퍼 등 상가들이 있고 화장실, 개수대 등이 있어 차박으로도 많이들 이용합니다. 주차장 맞은편 노적교 건너의 작은 주차장 뒤로 약 2,000평 규모의 노지 캠핑장이 두 번째 소개지입니다. 화장실 한 곳과 두 곳에 개수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캠핑을 즐기고 계시네요. 캠핑장 끝부분입니다. 바로 앞 계곡 쪽으로 작은 숲이 있고 물놀이하기 좋게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촬영하는 동안까지 비가 내려 물이 약간 탁해서 아쉽습니다. 주차장 옆으로 유료 캠핑장이 있는데 시설이 깨끗하고 많이들 이용하는 곳입니다. 특히 야경이 멋진 곳입니다. 슈퍼 사장님에 따르면 노지 캠핑장은 올 가을에 재정비한다고 하며 계속 무료로 운영될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세 번째 소개지는 우장산 등산할 때 이용할 수 있는 고개 주차장입니다. 전북 완주군 동상면 신원리 857위 1위입니다. 대불 삼거리에서 전주 방향으로 8km 고개 정상입니다. 혹 운이람 반이람 계곡 쪽으로 놀러갔는데 운없게 너무 붐벼서 주차와 야영지를 찾기 힘들 때 서브로 이용하시라고 소개해봅니다. 네 번째는 대불 삼거리에서 계곡 아래쪽으로 1km 치른교 부근입니다. 원래 야영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나 그늘이 좋아 많이들 이용하고 계셔서 소개해봅니다. 다섯 번째 소개지는 무지개다리 부근에 있는 넓은 자동차 캠핑장입니다. 대불 삼거리에서 계곡 아래쪽으로 2.3km입니다. 자동차 캠핑장에서 300m 내려가면 유료 캠핑장 옆에 넓은 주차장과 생태숲이 있는데 원래 야영이 허용되지 않는 곳이나 이곳에서도 야영하는 분들이 많이 있네요. 운이람 반이람은 워낙 많은 분들이 찾는 곳이라 계곡과 길역 곳곳에 주차 공간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